아이고 멀미야 넌 어째 멀미를 안하니? 어머 이런 깜찍한걸 어린이 키미테를 붙이고 있었어요 멀미야 안녕 명문제양 안녕하세요 아이티가 보이는 아이티보입니다 지난번 픽셀 버즈 리뷰에 이어 이번에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출시한 완전 무선 이어폰 서피스 버즈를 리뷰해보려 하는데요 서피스 버즈는 작년에 처음 출시 소식을 알렸을 때부터 요상한 디자인으로 인해 많은 놀림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실제로 사용해보면 괜찮겠지 하는 마음으로 199.99달러라는 거금을 들여 직구해봤는데요 일단 케이스부터 뭔가 뭔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케이스의 무게는 40g으로 굉장히 가벼운 편인데요 하지만 굉장히 저렴한 재질의 플라스틱을 사용한 건지 가방에 고의 모시며 일주일 정도 사용했는데도 불구하고 벌써 케이스에 흠집도 많이 생겼고요 물론 하얀색이라 티가 나는 편은 아니지만 빛에 반사될 때를 보시면 짧은 시간 사용했음에도 음... 상단 뚜껑에는 윈도우 시작 버튼에 있는 윈도우의 창 모양이 각인되어 있고 하단에는 블루투스 페어링 버튼이 있어서 8에서 9초 정도 꾹 눌러주시면 새로운 제품과 블루투스 연결을 할 수 있습니다 뚜껑을 열어볼 텐데요 뚜껑을 여는 부분에 홈이 파여있지 않아서 손톱을 사용해서 열어주거나 손가락으로 요령껏 잘 밀어줘야 하기 때문에 뚜껑을 열기가 불편하더라고요 음... 케이스를 뒤집어서 흔들어도 안에 있는 버즈가 잘 떨어지진 않아서 다행이었습니다 물론 엄청 세게 흔들면 떨어지긴 합니다 하하 구독 좋아요 어찌됐든 제품은 괜찮겠거니 하고 버즈를 꺼내봤는데요 모양은 참... 거식이 유니크하고 유니크하네요 버즈 하나의 무게는 7.2g이어서 커다란 크기에 비해서는 생각보다는 가볍고요 최근에는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위해 커널형의 무선 이어폰이 많이 출시되고 있는데 이 제품은 오픈형이라 커널형의 답답함을 싫어하시는 분들에겐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지만 비싼 가격에 비해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없다는 점은 한편으로는 아쉬운 점이기도 합니다 이어 버즈는 한 번 충전으로 8시간 정도 사용할 수 있고 케이스를 통해서는 이어 버즈를 3번 충전 가능하니 최대 24시간 정도 사용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분 정도 충전하면 1시간 정도 사용할 수 있는 고속 충전도 지원하고요 하지만 이 가격대에 케이스에 무선 충전 기능이 없다는 것은 또 하나의 아쉬운 점이긴 했지만 그 와중에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충전 단자는 C타입이었습니다 버즈를 충전하는 단자는 이 키 밑에 아랫부분 왼쪽과 오른쪽에 각각 위치에 있어서 버즈를 케이스에 담으실 때는 이 충전 단자의 방향 그러니까 좌와 우를 맞추셔야 하고 동시에 버즈의 위와 아래도 맞춰서 넣으셔야 합니다 거꾸로 넣으면 딱 들어가지도 않고 충전도 되지 않아서 방향을 잘 잡아서 넣어야 하니 이것 또한 불편했고요 자석이 있어서 상하좌우 방향만 잡아서 놔주시면 알아서 척 하고 붙긴 하는데 정해진 방향을 신경 써서 잘 넣어줘야 하니 그리고 버즈를 꺼낼 때도 케이스 뚜껑을 열 때와 마찬가지로 버즈 주변에 홈이 파여 있지 않아서 손톱이 없으신 분들은 버즈를 꺼내기 다소 힘들 수도 있습니다 버즈를 보시면 하나로 통일된 형태인 것 같지만 이 부분을 잘 들춰내시면 본인의 사이즈에 맞게 이어팁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사이즈는 스몰, 미디엄, 라지 3개가 있는데 저는 평범한 귓구녕인데 미디엄으로 하면 딱 맞긴 하더라고요 착용하는 방법은 이 부분을 아래로 향하게 한 후 귀에 꽂으시고 시계방향으로 돌려주시면 밀착이 잘 되더라고요 생각보다는 착용감은 괜찮았어요 버즈가 귓바퀴를 꽉 차지하는 편이라 외부 소음을 어느정도 줄여주기도 하고요 옆에서 보면 유니크한 키 밑의 디자인으로 인해 다소 눈에 크게 띄고 보시는 분들에 따라 궁금증이나 웃음을 자아낼 수도 있지만 크게 움직임이 가해져도 떨어지거나 움직이거나 하지 않더라고요 비슷한 오픈형인 톰플러스프리는 귓바퀴에 착 밀착되지 않아서 움직이고 난리도 아니었는데 그래도 서피스 버즈는 착 달라붙어서 착용 안정성은 좋았습니다 하지만 귓바퀴에 꽂는 부분이 딱딱한 형태이기 때문에 귓바의 모양에 따라 귀에 고정이 잘 안되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착용감은 괜찮은 편인데 디자인이 어... 어... 이 하얀 부분이 애플의 매직 마우스처럼 터치와 스왈프 인식을 해서 볼륨을 조절하거나 트랙을 넘길 수 있는 기능을 한다는 건 잘 알겠는데 동그란 원의 크기가 너무 커서 전체적인 디자인을 망치는 것 같았습니다 원의 형태가 조금 더 작았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작은 형태로도 터치 인식은 충분히 가능했을 텐데 왜 굳이 이런 디자인을 했는지는 음... 통화 품질은 나름 괜찮았지만 그렇다고 엄청 좋지는 않았고요 딜레이는 좀 있는 편이기 때문에 게임을 하기에는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마이크는 동그란 키밑의 디자인에 옆 테두리에 두 개가 위치했는데요 최근에는 통화 품질이나 주변 소리 듣기 모드 기능 등을 위해 버즈 하나당 3개의 마이크를 사용하는 이어버즈가 많아지고 있는데 서피스 버즈에는 마이크가 두 개만 있어서 아쉽기는 하지만 통화 품질은 나름 괜찮았습니다 통화 품질은 에어팟 프로와 비교해서 영상 끝부분에 넣어드릴 테니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들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윈도우, iOS, 안드로이드 모두 지원하고 서피스 오디오라는 앱을 다운받으시면 이어버즈의 배터리 잔량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아쉽게도 케이스 자체의 배터리 잔량은 확인이 불가능했습니다 설정에 들어가시면 EQ를 직접 설정하거나 미리 설정되어 있는 EQ를 입맛에 맞게 변경이 가능하고 터치 컨트롤을 온오프 할 수 있고 펌웨어 업데이트 등의 동작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터치 동작을 커스텀에서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이퀄라이저 외에는 따로 사용자가 변경할 수 있는 설정은 없어서 앱을 사용할 필요성은 많이 느끼진 못했고요 그래도 서피스 버즈는 노이즈 캔슬링이 없는 대신에 MS Office 365 등과 연동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내세우고 제품이 출시되었는데요 사실 알고보면 굳이 서피스 버즈가 아니더라도 다른 무선 이어폰이나 마이크 그리고 블루투스 스위치 등을 통해서 MS Office와 연동하는 기능은 충분히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이 제품만을 사용해야 할 만한 매력을 크게 느끼진 못했던 것 같습니다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를 터치 컨트롤을 통해 넘길 수 있다고 광고했는데 아무리 터치해봐도 화면이 넘어가지 않았고요 라이브 캡션 기능을 통해 슬라이드 쇼 하단에 실시간으로 글자를 디테이션 해주고 번역도 해준다고 광고를 했지만 역시 발음 인식에 한계가 있어서 가끔 잘못 입력되는 글자도 많은 편이었고 번역의 경우에는 현재의 구글 번역기가 그러하듯 모든 문장이 자연스럽게 번역되는 편이 아니고 오역도 많고 또 발음이 잘못 인식되면 완전히 다른 문장으로 번역이 되기도 해서 이러한 기능은 사용할 가치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얼마 전 리뷰했던 구글의 픽셀 버즈2의 실시간 통역 기능이 실망스러웠던 전과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워드 등에서도 따로 손으로 타이핑할 필요 없이 글자를 말로 입력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에는 특이하게 한글을 지원하지 않아서 저 같은 네이티브 코리안에게는 무용지물이더라고요 영어나 일본어, 중국어 정도를 유창하게 하신다면 어느 정도 쓸모는 있겠지만 과연 이러한 기능을 많이 사용하실까 하는 의문이 들긴 합니다 AI 스피커들에도 아직까지는 한계가 많은 만큼 이러한 서피스 버즈의 기능도 음성 인식의 한계점이 드러나는 그런 기능이었던 것 같고요 제가 예전에 올린 영상이긴 하지만 기대되는 무선 이어폰 3종으로서 아마존 에코버즈, 구글의 픽셀버즈2, 그리고 오늘 리뷰한 마이크로소프트의 서피스 버즈까지 3개를 꼽은 만큼 예약 구매까지 하며 굉장히 기대를 하고 구매한 제품이었는데요 아마존 에코버즈는 평이 좀 갈리긴 하지만 제가 구매한 아마존 에코버즈는 화이트 노이즈도 크지 않았고 노이즈 리덕션 기능도 잘 작동해서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 픽셀버즈2와 서피스 버즈는 음질은 무난하고 괜찮았지만 출시 전부터 기대했던 기능들이 큰 실망을 안겨줬고 가격에 비해서는 만족스러운 성능을 발휘해 주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 3개를 모두 써보니 아마존 에코버즈가 굉장히 가성비 있게 잘 만들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역시 가성비 맛집은 아마존이라는 생각을 또 한 번 하게 만들어준 제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서피스 버즈, 키미테 디자인, 너란 녀석 절대 잊지 못할 것 같고요 서피스 버즈를 기다렸던 분들이 어느 정도 있으셨던 것 같은데 이렇게 실망스러운 리뷰를 안겨 드려서 저 또한 대단히 마음이 아픕니다 가격이라도 10만원 초반대로 저렴했더라면 오픈형의 나름 괜찮은 음질로 먹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제 리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하기 버튼 한 번만 홀수로 꾹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지금은 가격은 가장 비싸지만 통화 품질은 가장 좋은 에어팟 프로로 통화 품질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에어팟 프로의 통화 품질을 듣고 계십니다 이번에도 역시 조용한 방 안에서 키미테 디자인으로 유니크한 매력을 뽐내는 서피스 버즈로 통화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에어팟 프로에 비해서는 어떻게 들리시나요? 지금은 서피스 버즈로 통화하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번에는 조금 시끄러운 카페 안에서 에어팟 프로로 통화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시끄러운 카페에서 에어팟 프로로 통화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과 같은 장소에서 시끄러운 카페에서 서피스 버즈로 통화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비해서는 어떠신가요? 지금은 시끄러운 카페에서 서피스 버즈로 통화하고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